손흥민은 마치 영국 무대 위의 한류 스타처럼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주인공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 거대한 축구의 바다에서 손흥민은 불가사의한 존재감으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모든 드라마는 마치 최고의 시나리오가 미리 쓰여진 것처럼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고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토트넘과 뉴튼타운과의 경기는 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무대였습니다. 경기 초반 뉴튼타운의 선제골로 토트넘은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손흥민의 발끝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브래넌 존슨의 자책골로 얻은 기회를 발판삼아 손흥민은 마법같은 역전골로 경기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로써 리그에서의 그의 득점수는 15골로 늘어나며 득점 랭킹 4위에 자리하게 되었고 결승골 또한 올시즌 벌써 5번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은 축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과 상대팀 감독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90분 동안 그는 단순히 토트넘의 선수가 아닌 전장을 지배하는 전사로 변모합니다. 이는 맨시티의 감독이자 전술의 대가로 알려진 펩과르디올라조차 인정한 바 그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팀에 있어야만 진정한 우승을 꿈꿀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르겐 클럽 감독의 손흥민에 대한 극찬은 그저 빈말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활약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발을 디딜 때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의 각오와 집중력은 평범함을 거부하며 마치 축구 경기가 그의 무대인 것처럼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기량을 발산합니다. 손흥민이 최근 보여준 경기력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감동과 영감을 주는 수준입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득점 페이스는 특히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후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트넘의 미래를 비관했고 손흥민 또한 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욱 빛나는 성과로 응답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경기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팀 내 다른 공격수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손흥민은 항상 그 이상의 모습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우수한 기술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합니다.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필요로 하는 발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승을 향한 여정에서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리더십과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그의 여정은 마치 고전적인 영웅 서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았을 때조차 손흥민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럼전과 같은 경기에서 대패한 후에도 손흥민은 그 어떤 좌절감도 흔들림 없이 극복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끄는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강인함과 끈기의 증거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역할은 앨런 시어로와 같은 축구계의 레전드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어로의 말처럼 토트넘의 현재 성적이 가능한 이유는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 덕분입니다. 그의 공격 포인트의 순도는 그가 단순한 숫자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와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득점을 해내며 그것이 팀의 승점으로 직결되었다는 사실은 손흥민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체 리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를 넘어서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진정한 스포츠맨의 모범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모습은 젊은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위르겐 클롭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계에서 손흥민의 위치와 그가 가진 특별한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클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승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전술이나 전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선수들의 정신력, 그들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열정이 결국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클롭은 손흥민을 예로 들며 그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상징하는 선수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경기력과 태도로 항상 이러한 가치를 실천해왔습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보다 더 빠른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가 경기에 임하는 절실함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의 그의 모습은 마치 팀을 위해 그리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전사와 같습니다. 그의 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롭의 이러한 칭찬은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를 넘어서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정신력에서도 모범이 되는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는 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며 상대 팀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모습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역할과 그가 보여준 눈부신 활약은 축구계에서 끊임없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의 이적 이후 많은 이들이 토트넘의 전력 약화를 우려했지만 손흥민은 그런 예상을 단번에 뒤엎으며 팀을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전투적이고 헌신적인 경기 스타일은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8시즌 동안 지속적으로 증명해왔으며 그의 존재감은 리그 내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위르겐 클롭의 발언은 손흥민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클롭은 리버풀을 맡아오며 여러 번 손흥민과 맞붙어 보았고 그 경험을 통해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클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손흥민이 리버풀의 이론이었다면 그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확신은 손흥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조합이 주는 매력은 분명하지만 클롭과 같은 세계적인 명장이 손흥민을 이끌었다면 어떤 화려한 페이지가 축구 역사에 추가될 수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손흥민을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예술을 감상하는 것과 같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은 축구장에서의 진정한 시와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보는 단순히 축구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영감을 주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에서의 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가 팀의 주장으로서 보여주는 리더십과 책임감은 동료 선수들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팀의 사기를 북돋으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훈련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며 부상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페셔널함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며 젊은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동행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많은 역경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들이 이적하고 다양한 전술 변화와 부상 등으로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헌신은 팀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쁨과 흥분을 선사합니다. 그의 팬들은 경기마다 그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며 손흥민 선수가 필드 위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훌륭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의 형식과 길이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 정확히 500단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뛰어난 경기력과 헌신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에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탁월한 기술과 스피드, 경기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팀의 수비를 뚫고 득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팀이 공격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역할은 더욱 빛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은 축구 팬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의 활약은 종종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득점과 어시스트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들을 격려하고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동료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 전체의 성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가 팀에 남아있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팀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그가 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더 큰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함께 이루어낼 성취는 더욱 기대됩니다. 그의 경기력과 리더십은 팀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향후 경기와 커리어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그가 계속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활약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